자네에서만 살았어 우리 생각과 감정은 오직 자네한테 속해 있었지 낮으면 우리는 자네와 자네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네를 자랑스러워하며 경건하게 자네 이름을 불렀고 밤이면 지금 내가 너무나 경매하는 그 잡팀인과 택배를 읽으며 시간을 앞에서 보냈지 우리에게 자네는 저 윗색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자네 눈물을 줄줄 메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내 토론은 열렸어 난 모든 게 보여 자네는 예술에 대해 쓰고 있지만 예술을 전혀 몰라 자네를 위해 속인 거야